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우연히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물 같다 내가 한물 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저 한물 같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을 뒤를 맡아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맡은 김신영 씨의 한탄회 아마 대학의 은산무안입니다. 서성 정유성 씨가 꺼낸 한마디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참 이게 김신영 씨가 지금 어려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기사 측으로는 댓글을 많이 남겨두고면요. 그 댓글들이 아마 이번에 첫 해 두 해째 전국노래자랑 방송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송혜 선생이 했던 부분에 대한 너무나 그리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참 많네요 김신영 씨에게.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참 김신영 씨가 어려운 그런 자리를 맡았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그 기업가들도 보게 되면 창업주들이 화낙 출중한 그런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이 힘듭니다. 거인과 같은 창업주는 활달하고 기회 포착에 민감하고 결단력이 뛰어나고 건면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간 거죠. 아버지의 후광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웬만해 가지고는 뭡니까. 그 아버지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돌아가신 상순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호암 이병철을 뛰어넘을 정도의 걸출한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이세경영인 치고는 너무나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거죠. 대부분은 아버지가 높은 산처럼 그렇게 큰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들이 참 힘듭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김신영 씨도 송혜 선생이 수십 년 동안 너무 큰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그맨 출신으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큰 프로그램을 맡아 가지고 참 보통 웬만큼 해 가지고는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자 이렇게 하신 분이 손에 꼽을 정도로 뭡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다룬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여러 번 뭡니까. 자신이 한물 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만큼 가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그우먼 김신영 씨는 개그맨 개거, 진행이면 진행, 연기면 연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입니다. 그런 그가 고 송혜 선생을 이어서 KBS 중노래자랑의 새 MC 자리까지 꽤 차서 화제입니다. 물론 지금의 자리까지 쉽게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3년에 데뷔한 김신영 씨가 20년 가까이 노력해온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과 위로를 아끼자는 든든한 서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그맨 정유성 씨입니다. 그 다음 대응이 재밌네요. 가장 유명한 일하는 김신영 씨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입니다. 당시 그는 외모 악플과 공황장애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김신영은 전유성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 함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하기 쉽지 않은데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타인에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그만큼 이제 서성과 제자 사이로 만났고 서성과 제자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주 믿음을 갖는 그런 서성과 제자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정유성 씨의 답변은 축하한다.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냐. 김신영 씨가 교수님 함물 갔다는데 왜 축하해요 하니까 전유성 씨는 함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너는 보물이 될 거야. 두고 봐. 이렇게 김신영 씨를 위로했는데 김신영 씨는 처음에 들었을 때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맞더라. 마인드 자체가 많이 성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유성 씨는 개그맨 출신이지만 참 어느 조탁 능력이 뛰어나네요. 함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이 말은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내가 함물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함물 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극복을 해가지고 또 좀 잘 나가다가 또 슬럼프가 오게 되면 그때는 두물이고 또 극복해가지고 천신만국 그때 다시 재개해가지고 좀 잘 나갔는데 또 여러분들 뭐죠 슬럼프가 오고 그다음에 하강 국면이 계속되게 되면 그때는 세물인 거죠. 세물 내물 다스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는 타이밍도 맞고 원기도 있고 자신의 기량이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사람은 화려하게 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삶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이죠 인기도 변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열광도 바뀌고 다 변하는 겁니다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시대가 막땅히 저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은 타격을 엄청나게 크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좀 위축되지만 잘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관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은 변하고 상승 국면이 있으면 또 하강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으면 또 상승 국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삶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을 변화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한 물 가고 두 물 가고 세 물 가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라는 부분들을 만일 이렇게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타격을 받게 되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가 오게 되면 오르막이 있고 내려막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성진이란 그런 사닥다리를 힘차게 달리다가 체올이 빠르지 않습니까 50대 중반 60대 좀 긴 사람 60대 중반 이때 이제 은퇴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한 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은퇴 시기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내 시대가 저물었구나 한 물 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 여러분 중년에도 뭡니까 40대 중반 50대 중반 언제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성실하게 완주하는 겁니다 끝날까지 여기서 이제 완주라는 것은 참 멋진 말이죠 한자로 완성할 반자에 달려갈 주자 같은데 목표한 지점까지 다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성실하게 달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고 해석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남들이 평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완주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성실하게 진지하게 할 수 있을 뭡니까 좀 재미있게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은퇴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도 전유성 씨 말씀처럼 한 물 가고 두 물 가고 채물 가면 명물이 되어 있다 채월이 훈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채월이 경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런 일이 좀 쉬워지겠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인생을 속도전으로 생각하기 쉽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있죠 현역에 있을 때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성취지향적 인간 인생이라고 보는 거죠 인생을 성취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물 가고 두 물 가고 세 물 가는 그런 소위 설럼프 기관이나 하강 국민이 나오게 되면 인생을 조금 바라보는 각도를 성취의 합으로부터 약간 뭡니까 방향을 선회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험의 합으로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 내려가는 국민에서도 여러분 경험하는 게 많고 내려가는 국민에서는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없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가는 쪽으로 성취지향적인 그런 삶에 모든 그런 가치를 두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경험의 합으로 삶을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그 어느 순간이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런 시간에 또 산책을 하지만 업무를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짧게 산책을 해보면 꼭 같은 지역을 방문해서 산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침에는 막 분위기가 용서돔치는 것 같고 저녁 시간에는 뭐죠 어떻게 같은 자연 풍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게 다 마음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런 새벽하고 늦은 저녁이나 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변하고 만물도 변하고 삶도 변한다 성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이왕 하는 것이니까 재미있게 유쾌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삶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도전이나 순경 역경 즐거운 시간 아쉬운 시간들을 다 경험의 합산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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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